안녕하세요. 오늘 충남 서산 우성명 천수만 AB지구 방지대사에 의지한 장미포구에 왔습니다. 가수 조미비씨가 1960년대 후반에 부른 서산 대마을은 당시 충남의 우지였던 서산 지역민들이 자대에 기대살던 애완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서산은 평생적 현랜 말이 어울릴 만큼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석유학단지인 대산 석유학단지와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서산 우츠벨리 산업단지는 서산시가 더 이상 충남의 우지가 아닌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도시로 발견해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6,475억 원을 투입해 서산시, 충성면 창리, 충성군 서국면 국리, 태안군 남면 방암리 등 3개 시군기에 걸쳐 서산 AB지구 방지대를 조성했습니다. 조수관만의 차로 난항을 겪던 돌마귀 공사에 폐유수선을 활용,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고 있는 유수선 공법을 만들어낸 현장이기도 합니다. 정지영 회장은 A지구 6,400m와 B지구 1,228m의 방수해 공사 중 최후로 남아있던 A지구 270m에 대해 금유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해체해서 고철로 쓰기 위해 울산에 정박시켜 놓았던 23만톡급 스웨덴 고철선 워터베호를 이곳으로 끌어와 방주자 사이를 막아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면적이 광활한 관첩지에서 해마다 생산된을 따른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윗부를 입고 가고 기구대 태안 관광 레이저 기업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벨포 매니저가 와있는 서산 창립포구는 동, 서, 남, 품면은 천수만과 접혀있고 동쪽으로는 홍성군 서부면, 서쪽으로는 태안군 남면, 남쪽으로는 안면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다 천수만을 품위하는 창립포구는 안면드로 들어가는 여행객은 대부분 서양구스트로 홍성 IC에서 나와 서산 A지구 방주제를 건너 도로를 지나다보면 B지구 방주제 초입의 창립포구가 있는데 대부분 여행객들은 그냥 지나치는 곳입니다. 바다 내용 늘씬한 창립포구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이 고즈넉하고 정겨운 곳입니다. 창립포구에는 가두리양시장과 포구에서 배로 5분거리 바다에 낚시 좌대가 설치되어 있어 초보자라도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육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하게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창립포구 인근 간화로 심초공원은 차박하기 좋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차박지로 이용합니다. 주변 여행지로는 남당항, 간홀항, 서산 버드랜드, 강암포구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서산 AB지구 방주제가 있는 창립포구를 소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는 것 부탁하고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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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